런던에서 아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장소로 이동했다. 아인이 직접 다 한 거야 코디를? 스테일링은? 제 옷이에요. 아 진짜? 오오. 점퍼도 안 신고. 어 내복도. 내복까지. 런던에 이런 공간이 몇 군데 있긴 한데 파워 스테이션을 그대로 골절을 유지한 채로 그 내부에다가 미술관이나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이나 문화 공간들을 여기는 왁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존지는 들어가 보시면 알 거야. 전혀 다른 세계가 여기. 대박이다 여기. 우와. 뭐 해야 될 것 같잖아 여기서. 제가 저럴 줄 알고 감시하러 왔어요. 옷 벗어야지 벗어. 지금 해외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웬일로 순순히 말을 듣는가 했더니 아휴 저놈의 성질. 광고 주고 뭐고도 없다. 한 명씩 가운데 세워놓고 우리가 질문을 퍼붓는 거야. 내가 어제 막 태클 걸어서 화났어. 화났다. 쪽팔렸어. 유아이 씨 좋아해요. 제일 편하게 물어보는 게 제가 멈추지 말고 진짜요. 제품이 아닌 거 같아. 아픈 사람 아닌 거 같아. 아픈 사람 아닌 거 같아. 오엑스. 유아이는 싸가지 없다. 집구 진분이라 그래. 그게 좋아. 하루에 매니저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 몇 번 해? 10번? 솔직히. 유아인을 그러면 때려치고 싶다고 하는 생각 몇 번 생각해? 마음이 막 높아졌어. 다들 자길까봐 불안불안. 나? 통여!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. 불편한 게 아니라. 본인이 불타는 나이가 어디다는 거야? 나이가 어디다는 거야? 알아. 나 역시 묻고 싶었던 질문. 미안해. 나도 모르게 그만. 세 보이고 싶고. 나는 탐부를 하는 게 싫으니까.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탐부를 했었고. 어릴 때? 지금도 마찬가지야. 되게 웃겨. 그거는. 내가 정말 이렇게 착하게 웃고 순하게 이러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. 사람들은 나에게. 나는 내 큰 단점인 것 같아. 까칠한 그 모습 뒤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.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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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